그랜드 싱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 또 크로스 오브 앤 더 버드의 공연 오늘 참석해주신 네빈 여러분만은 간단히 소개를 올릴까 합니다 네 오늘 10kg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가족끼리 연행끼리 이웃끼리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포항시민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구 포항시장인과 또 HCN 극장하면서도 이야기하는 그런 소중하고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스포츠는 오늘의 시각 세계가 이제 한 번을 시작해 주신 분이 서로 쪼르면서 지금 서로 쪼르면서 지금 입을 수 있는 분이 내 를 지나다 주신 분이 내 를 반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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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 출고! 아 새마을에 이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정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길이 너무 좋죠? 많이 그러시고 정말 행복한 황이 되어있으면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같이 해주신 우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렛댄스 3 파이어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